오늘은 춥기도 하고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호버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대추 많이요. 대추 많이요. 버섯 많이요. 거의 한 포기 가지고 오시네. 이거 3분의 1 포기도 안 되고. 두부 두부. 야 나 당면도 먹을 거야. 먹어 먹어. 여기 그것도 있어? 널찍한 당면? 응? 뭐라고? 널찍한 당면 있어? 널찍 여깄어. 어 있네. 원래 있었어. 우리가 안 먹었던 건가? 어. 으응. 제가 먼저 받아놓고 당면을 다시 넣어. 양국이를. 양국이를. 응. 나 당면 이만큼. 찍어볼까요? 이거 엄청 많이 떠가지고 이거 좀 빠르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수북히 쌓이는 걸 찍어봐 무슨 말인지 알아? 무슨 말인지 알아? 세상 양 다 먹을 기세 멸종시킨다고 에알 파괴자 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이거 계속 찍어 빰빰빰빰 나한테 일단 가서 배추 넣고 써야겠다 응 이거 집게랑 가위 가지고 너 고수 먹을 거야? 응 뭐 뭐지 뭐예요 뭐예 지금 네 왜 이렇게 너 그거 너 넌 아니 넌 세 홍탕이 아주 하얘졌어 이제 곧 안 끓일거야 너무 많이 넣었어 맛있겠다 배고파 빨개졌어 아 맛있겠다 너 여기 나오는 말 중에 반 이상이 맛있겠다 아니야? 그치? 원래 진짜 열봤는데 저렇게 동그랗게 펴지지가 않았는데 빨리 좀 먹자 고기 너무 맛있는데? 고기 엄청나 이뻐 고기 너무 맛있어 내가 페이브릿에 넣어놨 여기야 여기 아닌 것 같아 내가 갔던 데 아닌 것 같아 진짜 엄청 맛있어 나머리부터 볼래? 고기 고기 두께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진짜 맛있어 또 올해 겨울 내로 와야겠군 옛날에 두개 먹을 때 그 느낌 응응 이거 먹어봐야지 하얀 당면 하얀 당면 빨리 봐 투명 당면 투명 당면 진짜 신기해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섯을 네가 다 먹었지? 어 아니 안 먹는 거야 짜증나 많이 가져왔어 버섯을 네가 다 먹었지? 아니 한 2개 먹었는데 없어 내가 다 먹었어 내 접시에도 버섯 많아 지금 뭐래 뭐래? 양보하는 거 모르냐? 몰라 진짜 허물 나와서 응 아 버섯을 한 배 쳤어 엄청 많이 가져 버섯탕 아닌가요? 아닌데요 양고기탕 만들건데 빨리 육수 먹고 싶다 이거 양고기 육수 미쳤다 미쳤다 음 배추랑 당면이 진짜 맛있어 당면 빨리 넣어 어 맞아 맞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줘 어? 영상에 그 말을 담아야되니까 다시한번만 설명해줘 홍탕에서 나온 고기에 홍탕에서 나온 배추를 싸먹어야 맛있어 맞아맞아 기본 말에도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한다봐 이거 끄는거 봐 맛있어 유당불레증 친구 약먹고 유제품 파티하러 왔어요 저는 하겐다즈 결 한정으로 모찌 된거 나왔다고 해서 먹어보는데 샤라멜 모찌 바이트에요 약도 먹었어 아이스 라떼랑 아이스크림이랑 초코슈 아이스크림은 좀 잘 보여줘야되는거 아니냐? 아까 많이 찍었어요 기본이 안됐네 이미 많이 찍었어 여러가지 말을 하지 다 안될려 오랜만에 만나서 구박했다 고찌 진짜 많아 올해 안팔린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얼음이 많이 나오지? 나 하나하나봤던거였을까? 아니 스푼 오 잘 빠진다 근데 아이스크림 원래 포크로 먹는거야 아 왜? 난 그렇게 먹어 그럼 원래 그렇게 먹는 너만 그렇게 원래 먹는거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캐러멜 맛이 진짜 맛있는데 잘 샀는데? 응 아 모찌 모찌 싹많아 한스푼 두 모찌 음 맛있다 진짜 역시 하겟나 나도 두 모찌 이거 진짜 캐러멜들이 제일 푸른거 같아 응 이거 갔다오고서 여기다 하나도 있는 이거 봐 한 번 들으자 아 이거 모찌 탕국이야 따뜻하다 응 똑같은 든지 쓴거 아니야? 그런거 어떡하지? 너 다 큰건줄 알고 8개나 들었다고 그런거야? 되게 조그만하네 음 반 단면 보여지 단면 음 음 여기 시청가스 음 음 음 음 맛있어 여기 진짜 대기적 디저트를 잘 만든다니까 이걸 기억해? 깍다 생각해 아 아 롤케이크가 뭐야? 아니 그냥 홀케익인데 미니케익이야 근데 콜드브루가 더 맛있어 까망베를보다 음 음 까망베를보다 치즈케이크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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